3.땅 너 평소에 매운거 잘먹니? 그냥 보통사람처럼 아 그래? 이거 형이 오늘 먹방하다가 좀 남어 가지고 가져왔거든? 깨끗하게 먹었어 맛쯤 보라고 새로 나온거거든? 아.. 어.. 근데 좀 깨끗하게 먹었어 색깔이 근데.. 어.. 주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간룩 주우라고? 여기 이 부분 맛있겠다 이거 날개 이거 한 주각만 먹어봐 맛만 보라고 아 요게 제일 죽겠네요 어 그래? 네 제가 우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어때? 먹을만하지? 생각보다 그치? 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한... 너무 많은데? 그래? 앉아서 이거 다 먹어도 되겠어? 그래 그래 아 배고파는데 잘 됐네요 어어 다 먹는다고 이거? 그럼 다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 다 먹어 너 주려고 형이 남겨온거야 음 형도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고 먹어봐 맛있네 슬슬 신호가 오는 것 같다 아닙니다 부산 남자는 이 정도로 안 좋습니다 어어 야 부산 남자 역시 네 역시 오늘 또 티셔츠도 약간 매운색으로 입고 왔다 매운색 양경을 제가 이미 다 몸으로 늦게 입고 왔기 때문에 어어 야 정열적이네 요정도 먹음 요정도 먹음 저 원래 원래 치킨은 대충 먹고 버리는 거 원래 치킨은 대충 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뼈까지 막 이렇게 다 빨아먹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살짝 약간 없어 여성분들이랑 같이 먹을 때도 막 야 말을 제대로 못하냐 와 갑자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 야 우는 것 같은데 아뇨아뇨 아니 매워서 먹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생각하는 거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좀 아 야 물 거의 한 통 다 먹은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엄마 어쩌로 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니 그만 먹어도 돼 아 아 양념 안 묻은 부분 아 아뇨아뇨 우리 어머니 생각하는 흔물이 납니다 아 먹을만 합니다 오 그래 잘 먹네 원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번은 쉽지 않겠습니다 오 야 마인드 좋다 물 받기 영상을 봤는데 매운거 먹는다고 입도 되기 전에 오우 맵다고 연기를 엄청 하더라고 삼킨지도 않고 맵다고 저는 왠만anta 매운거는 제 앞에서는 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는 너는 그때 한우만 먹었잖아 저는 아직 못 먹겠어 나는 원래 매운걸 안 먹어가지고 와 냄새 맡았다 근데 지금 침이 어 맛있어 맛있어 너 지금 빈속이지? 네 조심해 위경연 일어나 왜 왜 왜 왜 매운거 아니야 아니 좋아하는데 매운거 좋아해요 음 맛있다 맛있게 맵다 눈이 왜 침이 됐냐 제가 먹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? 야 너 진짜 잘 먹는다 맛있어요 진짜 이거 잘못 온거 아니야? 이거 3단계 헬게이트 시킹했는데? 혀를 좀 때리긴 해요 혀를 좀 때리긴 해요 그렇게 세게 때리진 않아요 정하네 아 맵다 아 맵다 신호가 늦게 오네 땀 못마리는데 아 맵다 안 맵다네 야 안 맵다네 너 나 먹게 하려고 참은거지 아 잠깐만요 아 맵다 콜라 좀 드세요 아니 뭐 이런걸 팔어 아 음? 아 아 아 짜증나 아 아 아 이게 아 왔어 왔어 너도 한 번 해봐 안 먹어야 되네 위가 아파요 위가 너 사우나 왔니? 아 난 이게 진짜 맛있네 이거요? 잘 시켰네 얘기 좀 해 아 짜증나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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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 같이 하실 분들은 야 너 뭐 찍어 먹냐? 소금형 BBG 그리고 언더박 야 이거 양념 양념 이거 니가 뿌린거지 응 니가 먹어 나 양념 안먹어 치고 신청하세요 자 이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리형은요 응 연기한게 아니었어요 으하하하하하 실제로 아 진짜 아 매운거구나 진짜 맵지 어 아 개그맨 류용현이 응 네 나이겁니다 음 은박찌에 소스 묻어있는데 핥아주세요 근데 가위바위합시다 어 가위바위합시다 제가 핥아먹는다고? 합시다 그래도 시청자들이 원하시는거니까 가위바위할거지 진사람 여기 지금 은박찌 요거 여기 지금 묻어있는거 핥아먹기 근데 이거는 시청자가 원하시는거기 때문에 어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거 맞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매워요? 왜 이렇게 매워요? 자 갑니다. 주먹 모으시고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.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. 갑니다. 아 저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. 저기 이제 머리 원래 그때 SNL 노란 머리였는데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을 하고 안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왜요? 왜그래? 먹었어? 아니 얘가 여기다 양념 뿌려 먹더라고 일반 양념 안 매운 거 은박지에 있는 거 이거 핥아볼게 자 안 돼 안 돼. 자 주먹 모아서 이건 내가 걸려면 굵기겠다. 어떡해 갈까보만 하고 와 갈까보만 하고 와 형 형 형 그 리액션 여기 화면에다가 해 이마이로 이거 완전히 와 안내면 핥기 가위가위 뽁 안내면 핥기 가위가 뽁 야 보여줘 이제 화면에 보여줘 아니 니 혀를 할래 니 혀를 할래 진짜 한입만 먹어볼래? 진짜 부탁이다. 치킨이잖아요. 어디 치킨이에요? 한입만 딱 한입만 먹어봐라 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드세요 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게 왜 이렇게 매워요? 왜 이렇게 매워요? 아 아 짜증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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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